전국에 계신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급등매매 전문가입니다. 오늘 강의가 벌써 7강째인데요. 오늘부터는 강의의 변화를 좀 둬서 칠판 기법 강의를 시행을 하고요. 먼저 하고 후반부에 HTS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전 차트를 가지고 종목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찾기가 혈안이 되어 있죠. 재건 사업 규모가 약 1200조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보면 2018년도 말부터 2019년도 초까지 남북 경영업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기대주들이 기대감만 가지고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부 경영업주와는 다르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쟁이 진행 중에 있지만 다음 내일부터 21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2차 재건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그런 공사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수혜주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난 6강에 이어서 초급등주에 대한 많은 기법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번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어떤 종목들이 어떤 섹타 종목군들이 어떤 기법으로 여지껏 급등매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11가지 기법 중에 그 한 3, 4가지를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과연 우크라이나 관련주, 재건 관련주들은 급등매매가 소개시켜드린 그 관련주 기법들 중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설명을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막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이 급등매매를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으로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전화하는 말씀 듣고요. 기법 강의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기법 강의를 하고 후반부에 HTS를 활용을 해서 종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강째죠. 벌써 7강째인데 그 전에 6강까지 설명을 드렸던 바닥 탈출 기법 그리고 풍선 기법 그리고 윗고리 안착 기법 이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저런 기법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이트보드 강의를 마치고 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저의 강의를 잘 학습을 하셨던 분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 아마 수익이 많이 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급등주 A타입에 보면 JA타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JA타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우리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뭐가 있었죠? JYP 엔터 그리고 YG 엔터 그리고 하이브 그리고 SM이 있는데 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SM 같은 경우는 10만 원의 바닥에 변곡점을 다 모아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연 그럼 오늘 SM이 2주간의 공백기간에 얼마나 많은 상승을 했는지 한번 SM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이런 빨간 장대 양봉이 있고 파란 장대 은봉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빨간색을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급등매매 전문가도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빨간 일봉이 발생하는 시점을 일봉, 일봉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캔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봉 같은 경우는 주봉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일주일이 다 담겨져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월요일이면 그 다음 날이 화요일이 되고 그리고 맨 위 종가가 금요일 종가가 되겠죠. 이게 이제 주봉이 되는 거죠. 주봉. 그리고 월봉은 뭐죠? 월봉은 장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먼저 번에 에코프로가 에코프로가 세 달간 장대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월봉이 장대가 이제 세 개가 나온 게 에코프로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해당되는 일일이고 그렇죠? 일일이고 월봉이 종가는 이제 30일이나 31일이 되겠죠. 제가 왜 이런 기초적인 설명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일봉하고 주봉하고 월봉에 굉장히 많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봉은 어떤 개념으로 움직이고 주봉은 어떤 개념으로 움직이고 특히 월봉은 왜 내가 한 달 동안 종목을 사서 한 달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세 개의 차트를, 캔들을 다 보셔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강의 시간에도 미국의 3대 지수가 뭐가 있었죠? 다우 산업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개의 미국 지수가 어떤 연봉의 5, 2평선을 한 번도 안 깨고 지난 15년 동안 상승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볼 때 과연 내가 일봉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봉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특히 지난 6강에서 설명드렸던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만 20 몇 프로나 25%는 놀라운 상승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월봉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보통 보면 일봉 캔들을 보고 망치니, 역망치니 하면서 단기 수급을 챙기려는 단타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급등 매매가 정의하는 일봉은 단기 수급적인 측면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일봉은 단기 수급적인 측면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주봉은 뭐죠? 주봉이 실질적인 측면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봉은 실질적인 측면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월봉은, 월봉은 말이죠. 해당 기업의 존재의 가치적인 측면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하나에어로 같은 종목이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베트남에도 조만간에 무기를 한 3조 원가량의 무기 수출을 성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폴란드나 여러 나라에 이미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 하나에어로 같은 종목은 월봉, 그러니까 기업 가치적인 측면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급등 매매가 여지껏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의 드렸던 JA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주봉의 실질적인 측면으로 움직이는 JA 타입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신다면 굉장히 가치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종목 저번 주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름 길죠? 이수 스페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신규 종목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신규 종목은 어떤 장기 입형선이나 어떤 볼린저 밴드가 형성이 되기 모습이기 때문에 항시 오일선 매매 기법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수 스페셜 매매를 노렸을 때 노렸을 때 다섯째 날, 그렇죠? 다섯째 날 바로 5, 2평선이 생성이 되잖아요. 시조가가 5, 1, 2평선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매수 포지션으로 잡아도 된다고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리가 지금 한 15만 원 정도 됐었죠? 15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 종목이 열흘로 안 돼서 지금 43만 원까지 놀라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저께까지 캔들의 모습이죠? 어저께까지 캔들의 모습은 아직도 5, 2평선에 나는 위치해 있으니까 아직도 매도 시점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강의를 들어오기 전에 한번 봤더니 5, 2평선 이하에서 주가가 캔들이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수 스페셜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자리예요. 왜냐? 이수 스페셜을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 5, 2평선을 이탈을 했다는 얘기는 주포가, 이 종목을 움직였던 주포가 이제는 익절을 많이 하고 주가의 방어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만약에 이수 스페셜이 또다시 2차 상승을 만약에 한다면 이번 주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어떤 캔들이 모습이 나왔을 때 2차 상승이 또 가능도 하는데요. 5, 2평선하고 10, 2평선을 완전히 좁혀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5, 2평선에 재안착하는 거래량이 금요일쯤에 나온다면 다음 주에 또 2차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있지만 현재 8만 원부터 시작했던 게 43만 원에 와가지고 이 라인을 이탈을 해 있다는 거는 이 종목을 움직였던, 이 종목을 리드했던 주포도 이미 이날 많이 털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방송 공략주 보였죠? 자, 현대 엘리베이죠? 현대 엘리베이는 제가 6강, 현재 7강인데 7강까지 이어오면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매수 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지난 강의 시간에는 지금 현재 이 자리 풍성기법이 상단 자리에 캔들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현대 엘리베이를 4만 2천 원에서 4만 4천 원 사이에 매수를 하셔도 된다고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라인에서 주가가 형성이 돼 있고 하단에 내려오는 모습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현대 엘리베이를 계속 추적을 해서 들고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이 430조까지 왔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였죠? 5만 6천 원짜리 삼성전자를 5만 6천 원에 매수해야 된다는 강의는 몇 번 반복을 했었고요. 삼성전자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이겠죠? 이 시점에서 풍성기법의 기본 도형 차트를 다시 한 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주가가 특별한 이슈 없이 움직일 때는 주가가 이렇게 박스 꺼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상단을 우리는 보통 저항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단을 보통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횡보하던 어떤 종목이 어느 날 어떤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한 번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1차 상승을 하죠? 이렇게 1차 상승을 할 때 1차 상승을 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제가 누능히 말씀드렸죠? 이렇게 급등을 할 때 1차 상승을 할 때는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둬야 한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어떤 주포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풍성기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 자리를 노리시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1차 상승을 한 종목이 2차의 어떤 통로 모양이 나올 때까지 기간 조정을 하는데 기간 조정을 하죠? 그럼 여기서 바로 뚫고 가는 종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자리는 블린저 밴드 상단 자리는 굉장히 뚫기 힘든 저항선 자리죠? 뚫기 힘든 저항선 자리가 여기에 주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뚫느니 이 종목을 기간 조정을 해서 뚫기 쉬운 통로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기간 조정 동안에 기다림의 미약을 발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다리고 있으면 이 통로 상단까지 오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통로가 나왔을 때 이런 상단에 캔들이 형성돼 있는 종목을 상수도관 상수도관은 뭐라고 그랬죠? 먹을 수 있는 물, 마실 수 있는 물, 아리수, 매수가 가능한 구간 아니면 이 통로에서 보통 사단으로 빠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하단으로 빠지는 종목을 우리는 하수도관 하수도관의 물은 먹을 수가 없죠? 그럼 매도해서는 안 되는 매수 불가구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초급등주 풍선기법은 주식을 지금 처음 접하신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간단한 초급등주 매매 기법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간 조정할 때의 기다림이 미약을 발휘를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통로 상단의 주가가 형성이 돼 있을 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풍선기법을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삼성전자로 한번 다시 가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런 커다란 풍선을 그리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가 매수 구간이라고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12%나 놀라운 상승을 했었죠? 그것도 단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가 12%나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3, 40조 늘어난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닥에 웬만한 중소기업 회사를 2, 300개를 합친 시총이라 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랬던 삼성전자가 여기서 12%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던 삼성전자가 지금 기간 조정을 한동안 보이고 있었죠?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통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현재 주포는 외국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집을 많이 한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를 쉽게 상승시키기 위해서 기간 조정을 해서 끌고 온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저녁에 작성해놓은 자료인데요. 오늘 보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보니까 여기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런 양봉의 모습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 얘기는 삼성전자도 초급등주로 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도 이 풍선 통로 상단에서 상단에서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매수에 가담하시면 여기서 풍선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다음 강의 시간에 한번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웨어로 스페이스죠? 월봉. 여러분들은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은 다 혈액형이 틀리지 않습니까? 같은 가족이라도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A형인데요. B형도 있고 O형, AB형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네 가지 혈액형이 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일봉으로 가는 종목이 있고 주봉으로 가는 종목이 있고 그래서 제가 1강부터 소개시켜드렸던 주봉으로 가는 종목들은 네 개의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있다고 누차 강조를 드린 바 있고요. 이 하나웨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가는 종목이에요. 이런 월봉으로 가는 종목을 일봉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종목을 매매하겠다고 접근을 하면 절대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여기 볼까요? 지금 현재의 O2평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작년 2022년 5월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웨어로 스페이스를 움직이는 주포는 이 종목을 월봉으로 이 O2평선을 한 번도 안 깨고 이렇게 6월달 현재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목이 지난 강의 시간에도 월봉으로 간다고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6월달에 나는 이 종목을 꼭 매수하고 싶은데 과연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느냐? 그런 포지션을 잡으려면 잠시 1봉으로 살짝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죠? 1봉으로 한번 하나웨어로 스페이스를 들여다봤더니 앞전에서 강의 시간에 앞전에서 말씀드린 구간이죠? 이게 6월이고 이게 5월달이고 이게 4월달인데 4월달에 이미 하나웨어로 스페이스가 풍선 모양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풍선 모양을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여기서 1차 상승을 누군가 시키면서 이미 누군가는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던 하나웨어로 스페이스가 5월달에는 큰 폭의 상승 없이 행보구강으로 가고 있었죠? 행보구강으로 가고 있었는데 통로 상단에 안착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5월달에는 계속 하단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면 5월달에는 하나웨어로 스페이스를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6월로 접어들면서 6월로 접어들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한번 발생을 하잖아요? 대량의 거래량이 한번 발생을 하는데 그날을 기준으로 하나웨어로의 어떤 캔들이 현재 위치를 보면 위치를 보면 통로 상단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5월달에는 확연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5월달에는 캔들이 통로 하단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6월달에는 통로 상단에 안착을 하면서 슬슬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최근 며칠간에 25%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도 아마 5%인가 이렇게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방산주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현대로템? K9의 어떤 K9을 제조하는 현대로템인데 지난번에 먼저 본 강의에서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대로템 역시나 4월달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1차 상승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1차 상승을 한번 했죠? 그러면서 4월 중순까지 4월 중순까지 캔드린 위치는 하단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5월이죠? 5월달에는 현대로템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관심 종목에 편입해놓고 상대 하나에만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미학을 즐겨야 되는 구간이었죠? 그랬던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하나에어로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지난주에 상단에 이렇게 캔들이 안착을 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 자리가 바로 풍선기법의 상단 매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매수를 했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급등을 한 번 했죠? 그리고 오늘도 4%나 상승을 해서 3일 동안에 약 20에서 약 25%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초보자도 할 수 있는 풍선기법이라는 거예요. 재료웅전기를 한번 볼까요? 재료웅전기가 지난 1년 전에 1년 전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제가 모니터를 했는데요. 일봉으로 아무리 뒤져보고 쳐다봐도 재료웅전기를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안 했는데 이 재료웅전기가 자그마치 1년 동안 1년 동안 5, 2평선을 나란히 쫓아가면서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대량 거래량 발생할 시점이 5,000원, 6,000원 사이인데 이 재료웅전기를 움직이는 주포들은 절대로 일봉 매매를 안 하고 월봉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6,000원부터 시작해서 8,000원까지 약 200%나는 놀라운 상승을 하면서도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마주쳤을 때 여러분들은 월봉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재료웅전기를 매수하겠다고 일봉으로 접근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JA 타입으로 뷰노 뷰노 지난 시간에 루닛이 아마 풍선 기법으로 루닛이 풍선 기법으로 6만 원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상하가간 시점이 13만 원이 벌써 넘었더라고요. 그럼 약 13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루닛이죠. 루닛과 마찬가지로 뷰노도 AI 의료기기를 이제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이 뷰노 같은 경우는 주봉 스타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봉 스타일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JA 타입이죠. 뷰노라는 종목이 처음에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시점부터 보면 거기서 보면 약 한 달 반 동안 꾸준한 상승을 이어 왔는데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입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입절을 했을 때 변곡점을 완전히 좁혀놓고 5일선과 10일선의 변곡점을 좁혀놓고 5주선이죠? 주봉이니까 5주선과 10주선의 변곡점을 완전히 좁혀놓죠? 완전히 좁혀놓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가 2차 매수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JA 타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여기 시점이 이제 17,000원인데 그 JA 타입으로 가는 뷰너가 오늘 17%인가요? 17%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다 혈액형이 틀리듯이 종목마다 주봉으로 가는 종목이 있고 월봉으로 가는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일봉으로 들여다놓고 쳐다보고 있으면 주식으로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포의 스타일이 어떤 종목인지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들여다보면서 일봉, 주봉, 월봉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JA 타입으로 가는 종목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었죠? 엔터테인먼트 중에 SM이 있었는데 SM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5주선하고 10주선하고 20주선을 이 격도를 완전히 붙여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완전히 붙여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 격도를 완전히 붙여놨다고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이 자리인데 여기서 결국은 20%나는 놀라운 상승을 하고 있죠? 20%? 23%죠? 왜 SM이 이 자리에서 과연 23% 일주일 만에 23%를 상승하느냐 그 배경에는 제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SM,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이 네 종목들이 전부 JA 타입으로 가고 있었다 마치 한 종목이냐 같은 섹터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지만 그 전에 하이브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면 JYP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갔을 때 SM은 이 격도를 붙여놓고 그렇게 큰 폭이 상승이 없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지만 바닥에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상승해놓고 보니까 이게 바닥으로 보이시죠? 이 종목이 SM이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원래 바닥은 어디였죠? 6만 원, 5만 원, 4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바닥을 기준으로 삼는 건 뭐죠? 에코 프로가 에코 프로가 10만 원짜리가 20만 원가 있는데 그러면 100%나 오른 종목을 바닥에서 못 잡았는데 20만 원에 어떻게 잡느냐 한 투자자는 이 종목을 80만 원 갈 때까지 넉넉히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은 말이죠? 주식은 매수 포지션에서 매수를 해서 매도 포지션에 매도를 하는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기법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지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지금 급등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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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7강까지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HTS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현재 자막에 나가고 있는 노란톡방에 QR코드에 스마트 카메라를 접속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매매 이렇게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슈, 그리고 요약 정리를 해서 매일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 끝날 때쯤에도 어떤 종목들이 풍선기법으로 가고 있는지 노란톡방이지만 차트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YG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볼까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제가 1강에서부터 설명을 드렸는데요. 1강에서부터 여기 5주선하고 10주선, 2평선이 좁혀지는 변곡점 구간, 그 자리가 1차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잖아요. 약 두 달간 주가가 우상향을 했었는데, 우상향을 했었는데 누군가가 수익이 많이 나니까 한번 이렇게 익절을 하지 않습니까? 은봉이 나오죠? 이런 은봉이 나오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이런 종목이 다시 변곡점이 좁혀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양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그때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에 다시 이렇게 안착을 했는데 그 이후로 변곡점을 한 번도 좁히지 않으면서 지금 약 1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JA 타입, JA 타입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이런 가치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본다고 그랬죠? 하이브? 하이브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4강 때쯤인가? 4강 때쯤인가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100%나 상승을 했잖아요. 100%나 상승을 했던 종목이 누군가 수익이 많이 나니까 여기서 이제 은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주가가 약 한 달 동안 조종에 들어갔었는데요. 조종에 들어갔었는데 여기 5주 2평선하고 10주 2평선이 조폐논 변곡점 구간에서 양봉이 나올 때가 2차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 한 달간 한 달 보름간 하이브도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는데요. 또 한번 노릴 자리가 분명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또 한번 노릴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이게 이번 주니까 지금 3캔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지난주까지 모습이죠? 지지난주까지 모습이 나오기 전에 모습을 보면 여기서 보면 변곡점을 완전히 좁혀놓은 상태에서 5주 2평선과 10주 2평선이 변곡점을 완전히 좁혀놓은 상태에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양봉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하이브를 다시 살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강의 시간에 한번 방금 화이트보드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한번 저기 SM을 한번 볼까요? SM을 보면 2주 전으로 한번 가보면 5주선하고 5주선하고 10주선하고 20주선을 완전히 붙여놓는 이런 변곡점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10만 원 자리가 SM을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저로의 기회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그렇게 우상향으로 JA 타입으로 가고 있는데 SM만 이 자리에서 우하향으로 빠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같은 섹터 군내에 있는 같은 실적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SM이 매수 포지션을 잡아드린 게 바로 10만 원이었고요. 그렇죠? 10만 원이었죠? 그랬던 SM이 지금 주봉으로 보면 주봉으로 보면 지난주에 15% 상승하고 이번주에 약 4% 상승 그래서 합쳐서 약 2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SM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은 JA 타입으로 계속 추세 상승을 즐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부토건이 지금 현재 대장주로 가고 있죠? 삼부토건이 대장주로 가고 있는데 121선이 있어요. 제가 검정색 라인이 12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격도를 굉장히 많이 벌려놓은 삼부토건이 그 라인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아직 121선에는 안착을 안 했었죠? 일단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날 봤더니 죄송합니다. 그 다음날 봤더니 121선에 안착하는 굉장히 강한 상한가를 안착을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삼부토건을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누군가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누군가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 자리를 만들고 5일선하고 이런 테마주들은 일봉으로 들여다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5일선하고 10일선이 이렇게 변곡점 구간에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들어오죠? 2180원에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거기 2천원짜리가 지금 현재 삼부토건이 삼부토건이 지금 2천원짜리가 4천원 오늘 4천원 찍었었죠? 4천원까지 찍으면서 중요한 섹터가 보이죠? 이 4천원 2천원 자리예요. 2천원에서 한 2,200원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5위평선을 한 번도 안 깨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삼부토건이 주포들이 삼부토건을 일봉이 5위평선으로 추세 상승을 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나중에라도 중간에 삼부토건을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최종 매도 시점은 5위평선을 이탈하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볼까요? 재건 관련주는 한 세 종목을 한번 볼 텐데요. SY 같은 경우는 모듈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건물들이 완전히 잿더미가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한테 요청한 게 모듈러 주택이지 않습니까? 조립식 모듈러 주택인데 우리나라의 1위 업체 세계 모듈러 시장의 어떤 규모도 상당히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SY가 우리나라 모듈러 기업의 1위 업체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이 어떤 패턴으로 갔는지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지난달에 한 번 대량의 거래량이 한 번 나왔었잖아요. 지난달에 대량의 거래량이 한 번 나오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이 무슨 모양을 만들고 있었죠? 그런 종목이 풍선 종목을 만들고 있는데 풍선 종목을 만들고 있었죠? 풍선 종목을 만들고 있었는데 풍선 모양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통로 자리에서 전전일날 그러니까 오늘이 저번주 금요일이죠? 저번주 금요일날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매수 포지션을 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풍선 기법에서 통로 상단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이죠? 거기서 매수를 하셨으면 월요일날 14% 그리고 오늘은 살짝 조정이 있었죠? 이렇게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금관공업이죠? 금관공업 패턴은 무슨 패턴으로 갔죠? 금관공업 패턴은 121선이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이 바닥을 돌파하기 위해서 매집산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121선이 바닥이다 보니까 완전히 콘크리트 벽처럼 단단한 바닥인데 그거를 뚫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이런 매집산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다가 저 매집산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를 매수 포지션으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닥 탈출 기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5,780원에 여러분들이 금관공업을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를 하셨다면 그 다음날 이렇게 24%라는 놀라운 수익을 챙기셨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주하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줄들은 이제 JA 타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종목 중에 엔터테인먼트 종목 중에 제가 추천줄을 하나 드려볼게요. YG 엔터테인먼트를 제가 계속 소개를 안 시켜드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오늘 7강 마지막에 제가 추천 종목으로 드리려고 계속 언급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모습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세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일봉으로 보면 일봉으로 보면 이런 커다란 풍선 모양이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은 전부 JA 타입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JA 타입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일봉으로 들여다봐도 아까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처럼 이런 자리에서 어떤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를 보면 지금 일봉 캔들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죠? 통로 상단이 여기인데 통로 상단이 여기인데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하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 YG 엔터테인먼트를 지금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놓으시고 매수를 하시는 시점은 어디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 자리에서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서는 상단으로 올라서는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제가 대충 봐도 단가로 보면 단가로 보면 약 8만 2천 원에서 8만 3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8만 2천 원에서 8만 3천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종목도 손절가를 잡아드려야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8만 2천 20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잡아드리고요. 매수가는 8만 2천 원에서 8만 3천 원 정도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 그때를 매수 시점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종목을 주봉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주봉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SM도 제가 JA 타입으로 간다고 말씀드린 이유로 지금 약 20%나 가고 있는데 JA 타입으로 YG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4대 천황 4대 천황,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LCM 이렇게 네 종목이 지금 JA 타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JI 타입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되는데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인데 잘 보세요. 이 종목이 보면 현재 캔들이 주봉의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주봉의 캔들이 위치가 현재 청색선이 5위평선이고 갈색선이 10주 2평선인데 딱 그 중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의 변곡점 구간이라는 거예요. 변곡점 구간이죠? 이렇게 저항선하고 지지선을 갈매기 형식으로 표시해 놓으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방금 전에 보셨던 SM처럼 이렇게 양봉이 캔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YG 엔터테인먼트가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매수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매수 포지션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 종목의 목표가는 약 10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YG 엔터테인먼트 역시나 다른 엔터테인먼트 종목처럼 JA 타입으로 가고 있는데 JA 타입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일봉으로 봐도 일봉으로 봐도 지금 풍선의 어떤 하단에 지금 주가가 현재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 편집을 해놨다가 관심 종목에 편집을 해놓으시고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이 상단에 캔들이 위치할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8만 2천 원에서 약 8만 3천 원 그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저 자리에 안착하는 구간은 8만 5천 원에서 약 9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잘 관심 종목에 편집을 해놓으셨다가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JA 타입으로 이 종목을 끝까지 추적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JA 타입 이런 종목들에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잠깐 시간이 남아서 두산 바켓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두산 바켓을 한번 들여다보면 두산 바켓을 보면 주봉 120주선을 기준으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로 이 종목이 3만 원부터 시작해서 JA 타입으로 아직까지 와 있죠. 그 자리가 6만 원인데 아직도 두산 바켓은 매도 포지션을 취할 때가 아니다. 3만 원에 매수하신 분이 만약에 있다면 두산 바켓은 아직 매도할 때가 아니니까 수익을 JA 타입으로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극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7강째 칠판 강의만 하다가 오늘 HTS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8강에는 좀 더 알차고 좋은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현재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더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매매 전문가 급등매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